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내 신앙을 자녀에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정정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 교육? 내가?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 그렇죠.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 교육을 전문가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공부, 여러분 전문가인가요? 전문가 아니지만 다 열심히 돕고 있죠? 학생들 학교에 가면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종일 가서 공부를 해요. 끝나고 나서 학원 가서 오후 내내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여러분들이 또 오늘 뭐 했니? 보충하고 점검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전문가 아니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 교육은 일주일에 기껏 해봤자 하루 주일날 교회 가서 그죠? 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프로그램 그거 아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혹시 오후까지 있어서 오후 프로그램이 있으면 넉넉 잡아 일주일에 3시간이에요. 그러고 나면 집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도와줘요? 우리가 정말 학교 공부식으로 그만큼 신앙 교육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을 자녀에게라는 주제하에서 아픈 손가락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자녀 한 명만 두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는 이게 실감이 좀 안 날 텐데요. 우리 부모님만 하더라도 보통 아이 낳으면 4명, 5명, 6명씩 낳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애가 제일 예뻐요? 하고 이렇게 종종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손가락이 길던지 짧던지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잘났던지 못났던지 다 귀한 자식이에요. 아픈 손가락을 위한 기도, 이거는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여러분하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좀 읽겠어요. 이 성경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귀신들린 딸을 둔 여인의 이야기예요 유난히 아픈 손가락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두루와시돈 지방을 방문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이 두루와시돈 지방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무역항이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고급 자재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재들 예를 들어서 백향목이나 잔나무나 금이나 이런 걸 다 수입한 곳이 바로 이 두루와시돈 지방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건축하는 아주 고급 인력들 고급 기술자들 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만큼 문명이 높고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치하게 되고 허영 또 우상 숭배도 많고 방탕한 그런 도시여서 다른 데에서는 이 지방을 희락의 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여기 서울 강남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뭐 강남에 산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우리 강남 사모님 하면은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그닥 어렵지 않은 넉넉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다른 곳에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 여인을 헬라 여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 안에 살고 있지만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그런 헬라 국적을 가진 그런 여인이 이 가나 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즉 말하자면 이분은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의 그런 여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이 여인에게 정말 가슴 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딸이 밤에도 잠을 못 자겠죠 괴송을 질렀을 거예요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 하고 막 이 딸이 막 밤낮으로 괴로워 했겠죠 그것을 지켜보는 이 엄마가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 했겠죠 가서 뭐 좋다는 사람도 해보고 좋다는 약도 써보고 애 데리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르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소경도 고치고 안준뱅이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대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지방으로 오셨대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죠 복음 내 딸을 어쩌면 이분이 살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내가 그동안 정말 이거저거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바로 예수님 믿는 대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고 주님이라 불린다라는 그걸 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소리 지르고 다가갔어요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면 아까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거들떠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러 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아 예수님 저 여자를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실 거면 그냥 보내셔야지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잖아요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양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 아니면 난 안 도와줘 이 소리 같잖아요 이거를 이 여인이 들었는데도 상관 안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주여 도와주시 없어서 거기 보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데도 그냥 또 이 여자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거 조금 가슴 아픈 얘기죠 난 이거 들으면 나도 엄마지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자식 못 낳았다는 이유로 개로 취급까지 받아야 되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아마 이 여자가 굉장히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굉장히 그 자존심도 세고 정말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하니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딸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얼마나 다행이야 해피엔딩이어서 계속 개라고까지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애가 안 나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여튼 나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쓸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아픈 귀신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주여 필상이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도와주소서 하는 이 모습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거가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뭐라고 배웠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기도는 대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괴로워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가 기도인데 그렇게 대화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어려운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간구가 나가요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간구가 나가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자 간구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화보다는 아무래도 간구가 많아지죠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아주 훌륭한 사위감 돈 잘 버는 사위감 예쁜 며느리감 이런 기도가 점점 많아져요 저도 애 키울 때 나는 우리 애들이 대학만 가면 난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대학 가니까 웬걸 그다음에 또 진로 그래서 대학원 진학한다고 해서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하고 나니까 취업 취업하고 나니까 결혼 이거는 이제는 사위에다가 손주까지 기도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둘째까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더 많아지겠죠 자녀를 위한 간구는 어느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거는 기도를 시작해서 그 과정이 내내 기도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자세만 이야기하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딸 저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너무 고생하는데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실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상하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여인이 먼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부르짖는데도 무시했어요 씹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종종 나와요 다윗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아주 절절하게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나의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이거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같은 말 하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절절한 너무 비통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렇게 막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이 두루와 시돈지방에 온 거가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왔지만 더 일찍 올 수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인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야 됐어요 다 해봤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됐을 때 아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전문인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지?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누가 도와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들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지 그 전에 오셨으면 아 난 지금 어디 한의원 가야 돼 뭐 어디대로 가야 돼 뭐 무슨 병원 가야 돼 지금 그거에 바빠서 예수님이 안 들어오죠 기다리셔야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여인이 이 상황을 파악하도록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림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있어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저거 우리 아들이 멀리 미국에 있는데요 자기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렵지요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한 1년 2년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가려고 그런데요 들어갈 수 있니? 했더니 아 자기는 받아줄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엄마도 기도할게 잘 될 거야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고 딱 이랬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못 온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여튼 엄마가 기도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여튼 전화를 끊고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될 것도 안 된대요 기도를 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들더라고요 저는 내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다 너 엄마라고 너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아들 더 챙긴다 여인이 자기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여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아니 아니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를 새겼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막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하신다 침묵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야 기다릴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거를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이 사회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이래 돼 있죠 잃어버린 양은 우리 모두 다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사형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는 너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라서 내가 안 도와줘가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의 양이 되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죽기까지 너를 챙길게 양이 되렴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이 관심이 있는 건 딸 고치는 거 하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지 구속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지금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는 이거를 하러 왔는데 너는 이거를 원하니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줄고 싶은 건 자녀의 떡인데 이 사람은 딴 걸 원하니까 줘봤자 마땅치 않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개라고 취급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나 같았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다윗의 자손이고 나발이고 당신 주님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요 어떻게 사람 같으면 이렇게 빗을 꽂습니까 딸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개칩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악을 쓸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잠시 침묵이 있었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도 그 떡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가 안 된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헬라인이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양의 그 자녀가 안 된다면 난 개락도 개로라도 들어가서 먹고 싶어요 나에게 그 떡을 줄 수가 없다면 부스러기락도 먹고 싶어요 저 떡 조금만이라도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로다 그리고 딸을 고쳐줬어요 저는 이게 해피엔딩이 딸을 고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실적으로는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원안들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딸 덕분에 이 여인은 기도하면서 변화됐어요 그동안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딸로 변화가 됐어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가 변해요 그리고 그 변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가 변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아픈 손가락을 위한 기도 자녀를 키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내가 우리 자식에게 원하는 거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위해서 간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간과하면서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 ARS 060-800-111번으로 전화시켜주시겠습니다